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우리 메이크업하다가 금방 만난 컨셉 이거 내가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 우리가 10주년이 10주년이 저희가 결혼기념일 10주년이 했어요 저희가 결혼기념으로 이렇게 교양? 이게 내 교양이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려고 해 왜? 갑자기? 자 지금부터 제가 책상 앞에 술 한잔씩 깔아 놓으시고 저희랑 같이 겸상하시면 돼요 어이 홀사장 너무 수고했어 어이 탁 내가 운영했고 미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또 출장 가는 매화수를 사왔어 매화수를 사왔어 이거 미국 어디서 샀어요? 매화수 전용컵을 여기 그 애인 애인 애인줄? 애인줄 아인거요 아인거 와인샷 하시면 돼요 홀사인 다 맞아 진짜? 네 와인샷이에요 주장 없이 회원님 쭉쭉쭉 쭉쭉 쭉쭉쭉 여 bravo 어 레오에잉 남기셨나요 설마? 또 왔어요 아니 나의 아프게 생겼다 못 나오겠네 야 벌써 눈이 오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배경 왜 이걸로 올랐네 크로마키 하면 이거 나 이거 뭉퉁 다 날라가잖아. 제가 오늘 또 생각하고 오빠 몸에다가 해운대를 심해 두려워하고 이거 잡아두세요. 롤러코 스파? 해운대? 이거 잡아두세요. 여러분 제가 잡고만 가져갔어? 혼자 집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또 할게요. 우리 홀사장. 수고 많이 했어 아주.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짠. 야 추워. 이제 곧 안 치워줄 거야. 왼쪽 한 컵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뭐하고 듣나니 너? 오빠 생겨. 클리오 킬 커버. 나는 커버 오늘 빡! 기가 맥해. 내 최애 컨실러야. 기가 맥해. 기가 맥해. 이거 리뉴얼 됐어 오빠. 너 벌써 취했지? 응? I love you. 아 너가 요걸 쓰는구나 맨날. 좋은 거는 너 혼자 다 쓰는구나. 란제리. 이게 네 교양이야. 그게 네 교양이야. 쌍쇼사. 어머 이거 보세요. 어머. 쌍쇼사 가보세요. 나도 해봐도 돼? 네. 저는 교양 있게 이렇게 스펀지로. 자 우리 한 잔 더 마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섹션 넘어갈 때마다 한 잔씩 마실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갔어. 나 진짜 취하는데? 너 괜찮니? 아 매화 속에가 쎄네요 여러분? 귀여워. 나도 알아. 이겨볼래지. 이게 맛이지 그치? 이겨볼래지. 아 아까. 저희가 사실 아까 첫번째 촬영하는. 어머 느낌있다. 저는 지금. 자 그리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재수수하고. 응. 수고했어? 네? 이거 나중에 비하인드로 쓰자. 저희가 사실 이게 두번째 재촬영이야. 안 웃겨가지고. ㅋㅋㅋㅋㅋ 숙작은 잘 맞는 데. 일요일 공휴일이어서 그래. 우리가 또. 10탄. 이거 뭐라 그래? 1월 10탄. 여기 부분에 하면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팅. 제가 원래 술 마신다고 이렇게 애교있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놀래신 실시로 사석에서 만나면은. 왜 그렇게. 엔져봤자고. 저한테. 너. 쉽게 생겼어. 너 그냥. 죽어 근데 술이 몇 잔 들어와야 자 우리 피부메이커 완성 우리 한 잔 해야지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저는 눈썹 들어가겠습니다 눈썹 렛츠고 히리 고 우리 지금 어떤 컨셉이죠? 행사가는 컨셉이에요 저는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느끼하기 위해서 글램 폴드 렛 폴드 렛으로 가볼게요 볼 사장 내가 미국에서 사온다 이거 많이 먹어 스트로우 없어 스트로우 내가 빨대 좀 줘라 아 그만 웃기라고 뭐 어떻게 웃긴거야 이거 웃긴거 어떡하니 솔직히 뭐하는건데? 템포 넘어갈 때마다 마셔야 되잖아요 보세요 니 템포잖아요 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아 하아 너무 좋네 짠해야지 흘리면은 딱밤 열때야 니 짠 깔지마라 미워준마 당신은 세상에 하나 뿐인 내 사안을 깜짝아 잠깐만 이거 마셔야해 잠깐만 나중에 수정 좀 빈만 넣을께 오늘 맨탈 재월이 약속하더라 저 10분 만에 100원이나 준대. 100원이나 준대. 진짜?? 야! 넘어갈거야? 다른 템포로? 네... 가자. 감독님 한 병 더 주세요 이모! 아지 먹지 마라 이거 한 잔 아니다. 역시 우리.. 오 감독님. 치읍 못잤네. 섀도우 섀도우 어디 갈 거야? 섀도우야? 섀도우 뭐지? 시도우 우리 시도 갈 거야 글루매이콥 만들래요? 오늘 수지같은 투명한 메이크업 오늘 이제 메이크업 완성! 저는 컬러가 6가지가 있어 넌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더 할래? 어 응 일단 하나 더 먹어 아 저는 주묵주묵 응 응 안 먹어요 너 제가 프레미기 싫어했어요 제가 프레미기를 아주 좋아해서 야! 너무 잘 안 느껴져 저 오빠 이거를 식탁이잖아 10개로 나눠서 올리잖아 20단.. 20단을 만들어서 20단 기념이 또 왔어 어떡할 것 같아 진짜? 아니 아우 대박 대박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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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